여러분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사업자가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냥 리프터라도 한번 타봤습니다 좋네요 내년 우리 사자성어가 차원 초월입니다 차원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2차원은 평면이죠 3차원은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4차원은 뭐가 되죠? 그 공간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원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에서 현재 보이는 것 그거를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를 하면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쓰셨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4차원의 작업을 하신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인데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래로 간 거죠 5년 후 10년 후 또 내 인생 전체를 조망을 해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획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옆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래를 땡겨와서 현재를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건가를 아주 세세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4훈을 보면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미래의 어떤 모습을 살 건지를 경영하듯이 철저하게 어떤 구조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짜 넣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가능성 미래의 어떤 가능한 모습들을 미리 그리고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실은 이렇지만은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책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 그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4차원이 돼가지고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고 와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의 내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어떤 모습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면은 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은 내 표정과 말투와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순서가 있어요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뭐부터 변하냐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가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내가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이런 사고방식 이런 메카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상상 이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영을 교수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애터미를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죠 사실은 또 그거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이 경영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영을 애터미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좋은데 사실은 그건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애터미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애터미에서 해보니까 대돈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유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100%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율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만나는 점을 어디로 정할 거냐 하는 것이 경영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는 관리, 감독, 감시하지 마라 100% 자율권을 다 맡긴다 좌장격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진격해서 나가라고 직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에게는 당신들은 군대로 치면 사병이 아니다 장교들이다 사관학교에서 4년 공부하면 장교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 대학 이상 졸업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장교로서 움직여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 나가라 그리고 위에 결제받지 말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장과 동동한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경영기법이 애터미의 이런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중국이 오픈이 되고 인도가 오픈이 되고 지금 이제 토키 지사장이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요충지에 있는 그 토키의 우리 지사가 열리게 되면 이제 정말 만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미래로 가서 머릿속에 그거를 집어넣어서 경영을 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이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혁혁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 세계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구상이 끝난 것은 약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컨셉은 완벽하게 그때 다 잡힌 거예요 그런데 소셜 인프라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늦어진 것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보다도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임코리아 닷컴이라고 종합백화점을 만들고 했었지만 그때 이 인프라가 따라오질 못해서 속도가 너무 느려서 3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 올 것인가를 저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통의 허브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거냐면 많은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 소비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계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설하는 것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발견해낸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공급자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거고 싸고 좋은 건지 소비자는 이거를 판단하는데 매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내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를 분별을 해내야 되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 이 소비자들의 고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 공급 라인을 큐레이팅 하겠다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믿고 쓰는 눈 감고 써도 옳은 선택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품 일사원 지게 가지고 하나의 품목은 한 회사에 최고의 회사에 주고 그걸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며 와서 소비자들은 고민 없이 그냥 눈 감고 들어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믿고 쓰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허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도 이 터미널을 만들므로 말며 와서 회원들이 회원들이 모두가 다 허브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 목표 1번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차세대 비즈니스를 구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애터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허브 허브를 가짐으로 말며 와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동업자가 되는 이게 애터미가 꿈꿨던 바로 유통의 허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 시나리오대로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그래서 실패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쓰러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쓰러져 봤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집발표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작성하신 인생 시나리오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 가족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 문제 노후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시는 용기를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속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싹 혼자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약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에텀이라는 회사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280만 원짜리 중국 가니발을 타고 가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주겠다 5천만 원을 주겠다 3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고 외칠 때 존들 두려움이 없겠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용기를 가지고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에텀이 비즈니스의 핵심인 거예요 나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신도 동참을 해라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고 모시고 오고 모시고 와서 앉혀놓는 것이 이 에텀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시시고 에텀이 비즈니스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한길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